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싱글벙글 은희가 왜 욕먹는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연결같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기괴하게 가슴만 키워놓고 방송한다는 욕을 먹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 때도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 안은 한국 여자들의 침공으로 방송 채팅창이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열폭의 이유를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여성시대에는 싱글벙글 가슴이 작은 게 아니라 없어서 속상한 여자들의 게시판이 있으며 그녀들은 초딩도 자기보다 크다고 동성 친구들이랑 수영장도 못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친이랑 관계할 때 본인이 현타가 온다고 하소연을 하는 aaa의 한국 여성 남자들 벗은 몸 보면 본인 몸 같아서 기분이 확 나빠져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한국 여성 본인도 여자 몸보다 남자 몸에 더 가까워서 개짜증난다고 화를 잔뜩 내는 우리 표독스러운 여성들의 모습 가슴이 작으면 마음씨라도 넓어야 하는데 마음씨도 좁아 보이는 우리 여성들 여시들 나 웨딩드레스 입어보러 가라고 fm리스트인데다가 가슴도 aaa인데 결혼을 한다는 놀라운 한국 여자 여기서 더더욱 재밌는 건 결혼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다 aaa도 사랑해주는 호구남을 찾았다니 부럽다 라고 말하면서 여성시대하는 여성들인데 결혼하는 자체를 부러워하는 저 모습이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봐도 fm하는 인간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딱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개꿀잼 한국 여자들의 열등감일 건데 영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친과 관계를 한두 번 했는데 가슴을 못 만지게 했다 키스할 때도 계속 만지려고 하는데 여태 진짜 한 번도 못 만지게 했다 시벌 만질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내 손으로 아무리 쥐어짜도 얇은 가죽밖에 잡히는 게 없어서 진짜 윗도리를 못 벗겠다 차라리 처음부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갔으면 몰라 맨날 철벽 방어하다가 이제 와서 까려니까 미치겠다 가슴이 작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른 남자랑 존똑이니까 나는 이 여성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이 제 영상에 신고하러 들어오는 이후에는 저렇게 처절한 열등감이 기반된 내용이라는 거 재밌지 않으십니까 내 남친은 내가 처음인데 가슴 큰 거 좋아하는 티가 나 나랑 관계도 잘 안 하고 야한 거 보면 맨날 가슴 큰 거만 본다 자존심 상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면 진짜 가슴 큰 사람 만날 것 같고 그러면 내 멘탈이 무너질까 봐 못 헤어지는 중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가슴 큰 거 좋아하는 게 증오스러운 우리 한국 여성 심전도 하러 가서 가슴 갔는데 너무 가슴이 없어서 흠칫하는 게 티나서 상처받았다는 한국 여성 마지막으로 여저견은 어째서 과학인지 확실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bj들 영상 많이 올라오는데 가슴이 졸라 크다 시벌이라는 여성의 댓글에 그 문화를 패고 싶은데 내 가슴 때문에 열폭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흠칫할 때가 있어 라면서 우리 여성들이 bj들에게 악플다는 이유를 말하는 fm들의 모습 제 라이브 방송에 찾아와서 허구한 날 아이디 돌려가며 성상품화를 멈추라고 울부짖는 성유리 성이름 같은 애들이 딱 이런 애들이라 느껴지지 않나요 작가 수준이면 신경을 안 썼을 건데 발달을 못했다 수준이라 신경 쓰인다는 여성들 대한민국의 fm하는 여자들이 넘쳐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녀들은 열등감 해소용으로 자신의 발달 못한 aaa 가슴을 숨길 수 있는 인터넷에서 저렇게나 날뛰면서 치어리더 문화를 없애려고 하고 꾸미는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탈코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열등감에 빠진 여성이 하는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딸기 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가슴이 작으면 마음씨라도 착해봐봐라 이것들아 exoticität 이랑 얘네들도 됐 본 Insians 사랑 말 마련 피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